너는 정말 꼬리가 길고 예쁘더라 아구가 내 손을 부렸어! 너무 아파! 아구야 미안해 아구 이빨이 어디 갔지? 도대체 이빨이 어디 갔지? 지수야! 얼른 내려와! 진료 시간 늦겠다! 나도 사실 오늘 이를 빼기로 했어 나도 아구 털 흔들리는 애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지수야! 병원 늦겠어! 얼른 내려와! 네! 파트도트! 나 치과가 때 올테니까 너희가 아구 이빨을 찾아줘! 부탁해! 아구 이빨이 자라졌나봐! 하하하하! 악어가 이빨이 없으면 별로 안 무서울 것 같다! 하하하하! 그렇긴 하네! 하지만 악어가 속상할 거야! 우리가 얼른 찾아주자! 아, 알았어! 파트! 돈트! 도와줘! 노을! 뭐야iken 손... 뭐야맨 영 huis 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들과 함께라면 언제나 즐거워 언제나 즐거워 악어의 이빨을 찾아줘 내 이빨 내 이빨 아, 아쿠야 이빨이 없어서 슬프구나 응, 난 이빨이 없으면 안 된다구 이 모습으론 다른 동물들을 볼 수가 없어 내 생각엔 무서워 보이지 않아서 친구들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아, 돈트 악어가 슬퍼하고 있잖아 아, 알았어 악어야 내가 이빨을 가지고 있는지 찾아볼게 이게 뭐야 이건 내 이빨이 아니잖아 돈트 악어 이빨 대신 뭘 끼운 거야 아, 왜 멋진데 악어야 걱정 마 우리가 찾아줄게 이빨을 마지막으로 본 곳이 어디야? 잘 기억이 안 나 하지만 난 주로 여기나 바로 옆에 강가만 왔다 갔다 해 음, 알았어 돈트, 이 주변엔 안 보이니까 강가로 가보자 알았어 인팔라야 인팔라야 이 근처에서 악어 이빨을 본 적 없니? 악어 이빨? 응 악어가 이빨을 잃어버렸거든 어휴, 안돼 어? 악어 이빨이 사라졌다고? 아니, 정말? 악어 이빨이 사라졌다고? 악어 이빨이 사라졌다고? 아이, 깜짝이야 너희 언제 왔어? 우와 이제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겠다 이제 악어가 물 마시는 동물들을 못 괴롭히겠군 그럼 악어가 물을 못 마시게 한 거야? 악어는 그동안 우리가 물 마시러 오면 무시무시한 이빨을 보여주면서 겁 졌어 으응 악어야, 정말이야? 그게… 그때는 다들 내 이빨을 무서워하길래 내가 가장 힘이 쎄라고 생각했어 펀트! 악어 이빨을 찾아주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악어는 이빨이 없으면 밥도 못 먹고 수영을 할 때도 힘들 거야 그렇지만 악어가 다시 이빨을 찾으면 동물들이 물을 편히 못 마시잖아 음… 알겠어 동물 친구들에게 말해보자 얘들아, 너희도 알다시피 악어 이빨이 사라졌어 그런데 악어가 이빨을 다시 못 찾으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수영도 마음껏 못 할 거야 결국 여기서는 못 살게 되겠지 너희는 악어 이빨을 다시 찾아주는 걸 어떻게 생각하니? 악어가 떠나길 바라는 건 아니야 우리가 원하는 건 마음 편히 물을 마시는 거야 맞아, 맞아! 얘들아, 그동안 정말 미안해 다시는 너희를 괴롭히지 않을게 알았어, 악어야 우리가 너의 이빨을 찾는 걸 도와줄게 그래! 우리가 도와줄게 도대체 어디 있지? 어? 저건 뭐지? 이건 이빨이 아니잖아 저기, 저거 좀 봐 찾았다! 우리가 숲속에서 악어 이빨을 찾았어! 우리가 숲속에서 악어 이빨을 찾았어! 우와, 악어 이빨이다! 동물 친구들이 직접 찾아주다니 너희 정말 멋지다 고마워 얘들아 악어야, 다시는 물 마시는 동물들을 괴롭히면 안 돼? 응, 약속할게 약속할게 우와, 내 이빨이 돌아왔어 정말 고마워 이빨을 찾아서 다행이야 너희의 도움이 컸어 이제 동물 친구들에게 부탁해도 되겠는데 맞아, 정말 든든해 그럼 이제 우리도 지수에게 돌아가야지 얘들아, 안녕 안녕 악어야, 너 이빨을 찾았구나 응 나는 오늘 치과에서 일을 뺐어 조금 무서웠는데 괜찮았어 치과에서도 너 고통했는데 이빨을 다시 찾아서 다행이야 정글 숲을 지나서 가자 옹금옹금 기어서 가자 늪지대가 나타나면은 악어제가 나온다 악어제! 지수도 이가 빠졌나봐 우리가 찾아주자 공두 걱정 마 다시 자랄거야 그래? 그럼 다행이고 나도 뱍투브렌즈